우리 집엔 맨날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회사 가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일하는 중 아침이면 책상 위에 놓인 초코바이 우유 한잔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아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형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일하는 중 엄마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기분을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이제 난 서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친구가 이러니까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아프지 말고